안녕하세요. 생활코딩의 이고인입니다. 반갑습니다. 공동공부 수업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공동공부는 공동구매라고 하는 거, 잘 아시죠? 그걸 패러디한 겁니다. 하루에 하나씩 공부한다는 컨셉의 수업이고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트위터 닉네임이라고 하는 열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본인의 트위터 닉네임 주소를 자유롭게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전기각오에는 어떤 마음으로 이 수업에 참여할 것인지를 자기 자신에게 각오를 다지는 그런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강의를 하는 입장이니까 강의를 꼭 완주하겠습니다. 라고 적겠습니다. 저도 아직 강의를 다 완주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오면 그 자극이 돼서 저도 열심히 도망가겠죠? 자, 여기 보시면 수업들이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수업은 데이터베이스란 무엇인가에 대한 수업이고요. 이 밑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그 수업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에 동영상 플레이어가 있는데요. 이 동영상을 다 보시면 다시 공동공부 페이지로 돌아와서 여기에 보시면 이 셀 있죠? 이 셀에다가 색깔을 부여하면 되는데 선택하고 배경 색상을 붉은색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수업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수업에 대한 소감이라든지 수업이 부족하면 부족한 점에 대한 어떤 조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현재 모집 중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뭐냐면 지금 공동공부 저희가 요익당이라고 하는 고유명사를 쓰는데 요익당을 하기 전까지 20명이 모집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해야지 좀 하는 맛이 나니까요. 그렇게 해서 20명이 모집이 되면 그때부터 여기 있는 수업에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날짜를 제가 적어드릴 겁니다. 그럼 그 날짜에 해당되는 수업들을 하루에 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앞서가셔도 되고 나중에 시작하신 분들은 나중에 한 번에 쭉 강의를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하루에 하나씩 본다라는 컨셉 자체가 일종의 견인장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간을 준수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수업을 하나씩 들어서 여기 있는 붉은색 배지를 다 모으시면 자, 여기 끝까지 가서요. 여기다 후기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들 나중에 명예의 전당으로 모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보면 지금까지 진행했던 수업들 리스트거든요. 여기 HTML 2기 명예의 전당 한 번 클릭해 볼까요? 자, 이렇게 클릭해 보면 이전에 진행했던 공동공부 수업에 대한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참여하는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죠. 그리고 뒤에는 보시는 것처럼 후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사람들은 어떤 것을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공동공부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셔서 뭔가 만족감 이런 것들을 느끼시면 다른 수업을 참여하시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wherever you can answer thisinar outer saya 그리고 Love you アーチ Lord you I can say ineking 怎么样 Pot I will agree One